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라. 애천, 애인, 애국은 선학 학원에 속해 있는 모든 학교들의 공통된 건학 이념입니다. 1972년에 출발한 선문대학교가 올해 건학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 HJ글로벌 뉴스에서는 선문대학교 건학 50주년 소식과 함께 천일국 선교 현장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참사랑으로 세계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의 요람, 선문대학교가 건학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72년 통일신학교로 개교한 것이 그 시작으로 1994년에 선문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해 애천, 애인, 애국을 건학 인형으로 인격자, 세계시민, 전문인을 3대 인재상으로 삼고 교육해 나왔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이날 건학 50주년을 맞은 선문대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황선조 총장과 송융천 선학학원 이사장, 교직원과 학생들은 4년 만에 방문하신 참부모님을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선문대학교의 현안과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황선조 총장의 보고를 받으시고 그동안 인재양성과 학교 발전에 수고한 부총장과 처장 등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함께하셨습니다. 유학생들의 아름다운 나라 합창으로 선문대학교 건학 50주년 기념식 식전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리트란젤스 예술단의 흥겨운 진쇄놀이 축하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날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의원, 시의원, 대학총장 등 내외 기빈 소개가 있었고 이재일 교목실장은 선문대학교가 하늘의 뜻에 부응하는 대학, 세계평화를 읽어가는 대학이 되기를 원한다고 대표 보고를 했습니다. 권진백 기획처장은 연역 보고를 통해 선문대학 태동기, 아산캠퍼스 조성기를 지나 지금 교육혁신기인 선문르네상스가 진행 중임을 알렸습니다. 황선조 총장은 반세기에 선문대학교 역사를 돌아보며 희망찬 미래를 향한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가을이 엉거려가는 오늘 선문대학교가 애천의 내국의 뜻을 이어온 지 50주년이 되는 기쁘고 역사적인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선문대학교는 그거나 50주년을 기점으로 천지개벽 선문학당의 비전을 가슴에 다시 한 번 새기며 특성화된 글로벌 대학을 향해서 새로운 50년을 출발하며 큰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송용천 선학학원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준비한 학교만이 미래를 이끌 수 있다며 선문대학교가 미래대학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명수 제21대 국회의원, 공주대학교 원성수 총장,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 양승조 선문대학교 총동문회 명예회장 등 여러 귀빈들의 축사가 이어졌고 영상으로도 김태흠, 충청도 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아산시장, 선안시장 등이 권학 5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황선조 총장은 30년, 20년, 10년 근속자들에게 교직원 근속상을 시상했으며 자랑스런 학부모상을 수상한 8가정에게도 시상을 했습니다. 이어 황선조 총장은 주산학 글로컬 공동체 선도대학, 선문대학교에 선문비전 선포를 했습니다. 설립자이신 참부모님께서 입장하시고 선문 50년사 등 권학 50주년 기념물 봉정식이 이어졌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세계인재를 키우는 요람으로서의 선문대학교의 앞날을 축하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개빈, 그리고 선악재단의 초중고 대학, 대학원 직원 여러분과 통일신학으로부터 시작하여 선문대, 1대, 2대, 4대 총장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노력과 수고를 하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앞으로 50년을 출발하는 이때에 있어서 선문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세상 앞에, 이 나라 앞에 지금 이 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하늘을 우선적으로 모시는 모범적인 중심 나라가 되어야만 미래에 희망이 있음을 밝혀줘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 섭리의 완성을 볼 수 있는 참부모 사상만이 당면한 세계 질서 문제,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는 주문합니다. 선문의 모든 교직원, 학생들은 애천 애인 애국의 권학 이념을 실체적으로 이 나라의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는가를 그 길을 찾아 이 암울한 세상에 등불을 밝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박수 이후 참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축하떡 커팅을 하며 다함께 선문대학교 권학 5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리트랜젤스 예술단은 축하 공연으로 아름다운 하모니의 합창을 들려줬습니다. 권학 5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 제정한 교과를 리트랜젤스와 교수, 교직원, 재학생 대표가 함께 제창하며 선문대학교 권학 50주년 기념식은 성료됐습니다. 참사랑으로 참교육의 뜻을 구현해온 지난 50년을 디딤돌 삼아 선문대학교가 세계적인 명문사학으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제32회 신통일한국평화포럼이 한일해저터널과 동북아 평화구축을 주제로 천주평화연합 영남권역지부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일해저터널은 새로운 한국과 일본의 사람과 문화를 만드는 시도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영배 영남권역위원장은 인사 말씀을 전하며 한일해저터널 경과보고를 했습니다. 진성배 이사장은 신통일한국론 총강을 통해 열린 민족주의와 평화본질주의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성열 한일터널연구회 이사는 동북아 평화 게임 체인저, 한일해저터널을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이 관세의 제17대 통일부 차관은 최근 국제정세 변화와 한일해저터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전했습니다. 평화마당을 통해 전문가 논평과 토론이 이어졌으며 한일해저터널과 우리가 가야할 길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63회 참자녀의 날 및 제35회 천주통일국 개천일 기념 경배식이 천원궁 천원교회 대성전에서 거행됐습니다. 박상선 교구장과 김홍득 교구장의 성초점화로 기념식이 시작됐고 대표자 경배, 전체 경배가 이어졌습니다. 축하 케이크 커팅을 하며 제63회 참자녀의 날과 제35회 천주통일국 개천일을 다 함께 축하했고 박상선 교구장은 경배식 말씀을 통해 천신만국 끝에 이 명절들을 세워주시고 큰 꿈을 품을 수 있게 가르침을 주시고 길러주신 참부모님께 감사드리며 하늘부모님의 꿈이 모든 자녀의 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조만웅 원로회 회장의 선창으로 다 함께 억만세를 외치며 경배식이 성료됐습니다. 제3회 천심천보수행론 세미나가 천보교육원 주간으로 세계본부 및 신한국 공직자, HJ천주천보수련원, 선학역사편찬원,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관계자, 원로목사 등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기령한 원장은 이제는 실질적인 수행 프로그램 개발, 콘텐츠 제작에 대한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류현민 박사의 주재발표가 천보교육원 수행 프로그램 및 운영 시스템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서양의 전통적인 수행 모델을 비교하며 원리와 말씀에 기반하여 기도, 명상, 호흡, 치료, 고행, 식사, 운동 관련 7가지 통합 수행 모델은 정화, 정성, 수행의 3단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천재인 수행 모듈을 구분하여 단계별 총 36개의 프로그램을 제안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늘부모님 성회 안에 우리만의 수행 프로그램 구축도 곧 다가올 것이라는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신경인국 천심 효정 봉원 부흥마당 일천재단 특별정성이 HJ 천주천보수련원 대성전에서 신경인국 목회 공직자 및 중심 식구 1,500여 명과 온라인을 통해 7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거행됐습니다. 이번 특별정성은 참아버님 이북 출감 기념일을 맞아 연계의 협조를 받는 일천재단 기반을 조성하고 60개월 특별 노정 승리와 43가정 실세화 활동을 결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주진태 회장은 일천재단을 통해 참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정성의 재단이 되어 하늘부모님의 역사를 채우라고 합심기도로 하늘의 뜻을 결의하는 효정의 자녀가 되기를 강구했습니다. 참석자 모두는 참부모님과 정열되어 하늘 앞에 진실되고 절실한 통성 보고를 올리며 특별정성을 올렸습니다. 필리핀 가정연합 신종종메시아 부서에서는 우리 모두 효정을 통해 참부노정의 참 주인이 되자는 주제로 2027 비전 승리를 위한 2일간의 참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시작된 참부 교육은 필리핀 15개 지역에서 진행했고 이번 교육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교육 기간 동안 총 770명의 참가자가 모였으며 그 중에 첨부 가정 106명과 첨부 도전자 403명이 포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첨부 가정이 되겠다는 결의와 다짐을 했으며 첨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참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을 마쳤습니다. 신중미 4지구 코스타리카에서는 신중남미 첨부 분원 주관으로 천심원 은혜를 상속하기 위한 효정원 전수식과 천주첨부 수련원이 진행돼 조상회원 및 축복식을 통해 실체 성신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번 첨부 수련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 코스타리카 식구들이 30일간 정성을 드렸습니다. 많은 식구들이 기도 중에 참부모님의 영적 역사를 채울했다고 소감을 통해 전했습니다. 신남미 2지구 아르헨티나 가정연합은 친족과 지인들에게 통일과 공동체 문화, 가치관, 원리, 활동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칸유엘라스 수련소에서 진행된 이번 축제에 세 식구 80명을 포함해 총 180명이 참석했으며 함께 식사하고 여러 가지의 게임, 스포츠, 효정 문화 공연 등을 함께 즐겼습니다. 마지막으로 1대1 원리 공부법과 이를 위한 수련과 11월 13일 개최될 피스로드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신한국 UPF는 각 권역별로 2022 산수원 애국회 힐링 앤 평화 축제를 전국 단위 축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8일 H.J. 모나파크 용평 리조트 평화광장을 시작으로 20일에는 전북 진안 마이산 30일 남산 한옥마을 11월 5일 남산 둘레길 11월 10일에는 경북 문경 문경세제 돌입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18일에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UPF 평화대사들과 산수원 애국회 회원 1,500여 명이 참여했고 21일은 충청권과 호남권 회원 2,0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2022 산수원 애국회 힐링 앤 평화 출발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신통일한국기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 부모님의 사랑을 담아 전달된 사랑의 쌀 1,500kg은 지역 어려운 이웃과 봉사활동 단체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문연아 의장은 참부모님께서 창설하신 산수원 애국회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면서 신통일한국을 선도하는 진정한 평화 애원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신한국 UPF는 근본 산수원 애국회 힐링 앤 평화 축제를 통해 참부모님의 큰 뜻에 함께할 수 있는 평화 애원 확보와 교육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한국 여성연합은 글로벌 여성 평화네트워크 여성 지도자 초청 세미나를 지역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신한국 여성연합 경남도지부는 여성 지도자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여성이 평화를 만들다를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대구 경북도지부 10월 5일 부산 울산광역시 지부는 10월 6일 서울 남북권 지부는 10월 18일에 각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와 여성 지도자들이 참석해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여성연합은 글로벌 여성 평화네트워크를 통해 개인과 단체, 세계 여성 지도자, NGO와 연대하며 인류 한가족 평화 세계 실현을 위한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 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신한국 여성연합은 지구가족사랑 1% 운동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바로 적극적인 긴급구호 모금을 전개해 많은 회원들이 정성을 모았고 안나 칼마츠카야 우크라이나 여성연합 부회장과 정진팔 가정연합 우크라이나 협회장에게 한화 약 1억 원에 달하는 성금 7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여성연합 회원들의 정성으로 전달된 성금은 현지에서 3천여 명의 국내 피난민을 지원하는 난민센터와 국외 난민을 위해 폴란드 국경에서 운영 중인 난민센터의 방안 물품 지원에 사용됐습니다. 여성연합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호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트디브아르 여성연합은 211 정성의 일환으로 참어머니와 하나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철야기도를 거행했습니다. 섭리의 승리를 위해 간절한 기도와 찬양이 진행됐습니다. 신한국 HJ레저 개발은 해양수산부에서 환경친화적 선박 1호로 예비인증을 받아 국내 최초로 개발된 440톤급 친환경 전기유람선인 HJ크루즈 명명식 및 진수식이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춘식 국회의원 서태원 가평군수 김종관 HJ글로벌 통일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많은 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한강 천년 백길의 첫걸음을 떼는 HJ크루즈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이명관 HJ레저 개발 대표는 참부모님 명에 따라 3년간 개발해 친환경 전기 선박을 건조한 것은 수질오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소음과 진동으로부터 자유로워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가능한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HJ크루즈는 유람선 3층 구조로 440톤, 전장 40m, 전폭 12m, 승선인원은 250명 탑승이 가능합니다. HJ크루즈는 내년 3월 중에 정식 운항할 예정이며 HJ크루즈의 출항과 더불어 아름다운 북한강 수변을 중심한 친환경 에코 관광 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미국 GPA는 미시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깨닫다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과따기, 옥수수밭, 미로찾기와 같은 가을철의 활동에 참여하고 워크숍에서 원리교육, 기도 및 말씀 신앙 지도를 받았습니다. 올해 GPA 캡틴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선서를 했으며 천일국 선교사들은 해외 각 센터에 도착해 이미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국제 효정 청년 리더십 트레이닝 창립 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집회였으며 대면과 비대면 포함해 14개국에서 총 162명이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비전으로 활동하고 있는 HJYLT는 300명이 넘는 졸업자를 배출했습니다. 호리 마사이치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 활동하는 HJYLT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기념식을 통해 그동안 HJYLT에 기여했던 단체와 졸업생에게 상을 수여했고 더 나은 발전을 기약했습니다. 신중미 5지구 도미니카공화국 청년연합은 카프 회원들과 함께 소녀들만 25명을 수용하는 고아원인 희망의 성모 마리아 고아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식량을 기부했습니다. 참사랑을 실천하며 참부모님의 사랑을 전했으며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화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녀들은 또 방문해달라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으며 차후 이곳에서 인성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YSP는 효정 청년축제를 6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김스루이 탕 아시아태평양 1YSP 회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미래를 다시 꿈꾸다라는 주제 메시지를 전했으며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젊은 기업가 등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공유했고 데미안 덩클리 가정연합 아시아태평양 1 대륙 회장은 YSP의 설립자이신 참어머님의 자서전을 소개하며 자서전을 통해 참어머님의 삶에 대해 깊이 공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미래를 다시 꿈꾸기 위한 희망과 동기를 가지고 축제를 마쳤습니다. 전 UTS 총장인 토마스 워드 박사의 뒤를 이어 토마스 월시 박사가 제7대 통일신학대학원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뉴욕시 43번가 빌딩에서 50명이 직접 참가했으며 줌을 통해 120명이 참가해 취임을 축하했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보내는 축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신중미 도미니카공화국 가정연합은 지방으로 청년연합 전도활동, UPF 행사, 그리고 축복 행사를 확장할 목적으로 바야관하시의 전도센터를 개원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바야관하로 이동한 참가자들은 거리에서 시민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으며 개원식의 카프 출신 윌리엄스 까로우 단임 목사를 포함한 32명이 참석했으며 레갈라도 UPF 사무총장은 강의를 통해 가정연합에 관한 총괄적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키우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일찍이 교육에 지대한 투자를 하시며 세계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써오셨습니다. 권학 50주년을 맞은 선문대학교가 권학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며 천일국 국립대학으로서 세계적인 명문사학으로서 발돋움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 HJ글로벌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